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앵두하면 생각나는 키르시의 뷰티 브랜드 키르시 블렌딩의 플레이 바이 벨벳 틴트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써보면서 너무너무 예쁘고 만족한 틴트예요. 바로 보러 가봅시다. 우선 부들부들한 벨벳 상자에 키르시 로고가 예쁘게 박혀있어요. 뭐든지 예쁜 걸 열 땐 기분이 좋습니다. 케이스 뒷면에는 마치 의류 정보처럼 제품 정보가 자세하게 적혀있어요. 컬러 정보도 알 수 있고 유니크해서 괜히 좋더라고요. 동글동글 귀여운 패키지에 각자 컬러감이 입혀져서 외관으로 컬러 구별이 가능합니다. 바를 땐 가볍고 촉촉한 묽은 제형이고 바르고 나서와 블렌딩을 할 때는 부드러운 벨벳 느낌 그리고 포송포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형이에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는 덜 건조하더라고요. 그래도 건조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바르기 전 입술 보습은 꼭 챙겨주셔야 예쁜 입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발색이 잘 되는 편이고 블렌딩도 너무 예쁘고 쉽게 되는 편이어서 초보자분들도 그라데이션 립을 예쁘게 표현하기 쉬운 것 같아요. 키르시 벨벳 틴트는 총 6가지 컬러로 모두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으로 톤다운이 되어 더욱 자연스럽게 가을 겨울에 바르기 좋은 MLBB 컬러들이에요. 그럼 1호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1호 멜로 모브 1호는 쿨한 모브 핑크 컬러로 모브라고 하면 바르기 어려운 색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건 찐 모브 핑크 컬러이면서도 예쁜 발색감 덕에 엄하지 않게 바를 수가 있더라고요. 블렌딩해서 발라주니까 제 입술에선 핑크빛이 더 올라와 예쁘게 표현됐어요. 2호 인디 푸시아 발랄한 꽃 핑크 컬러의 푸시아 한 방울 그리고 그 컬러를 차분하게 만든 느낌이에요. 톡톡 튀는 것보단 입술 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너무 예쁜 컬러였습니다. 3호 미스터리 플럼 뮤트한 브라운의 플럼 느낌 한 방울 섞인 느낌? 한 겹만 깔아주면 입술에 자연스럽게 혈색을 잡아주는 느낌일 정도로 플럼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드는 색깔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플럼 입문자들이 사용해보기 좋은 컬러? 4호 펌키펌킨 밀키 펌킨브라운 컬러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한 컬러인데요. 붉은 빛이 감도는 소프트한 펌킨브라운 컬러예요. 데일리 립으로도 손색없고 특히 가을, 겨울에 니트 입고 이거 발라주면 세상 분위기 다 제 것입니다. 5호 빈티지 메이플 차분하게 톤 다운된 메이플 레드 컬러인데 이름처럼 빈티지한 무드가 있어요. 진짜 진짜 예쁜 가을색! 컬러감도 또렷해서 포인트 립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6호 클래식 체리 공홈 앤 딥레드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클래식한 느낌이 담긴 체리 브라운 컬러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쁜데 진한 컬러가 잘 어울리지 않는 저는 한 번 바르고 블렌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만족입니다. 손목 발색이 가장 정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입술 발색은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되니까 손목 발색을 더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키르시 블렌딩의 플레이 바이 벨벳 틴트를 리뷰해봤는데요. 제품 컬도 좋고 가격도 착해서 여러분께 추천할 만큼 저는 참 마음에 들었던 틴트였어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좋은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모두 사랑합니다.